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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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판 한판 가는 이 닉으로 마지막으로 달리고 싶음 좀 긴 맵을 골랐어 오랫동안 이 닉을 즐기기 위해서 어 닉방 신비를 골랐습니다 한 2분 30초 가량 즐겁게 달릴 수 있거든요 제대로 실력 보여줘야지 아니 왜 이제서야 이런 주행이 나오는 거야 어 왜 이제서야 이런 주행이다 뭐야 어디 가노 사기치려고 하네 골치 아프죠 아 맵 운이 아 솔직히 아 맵 운이 난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맵 운만 괜찮았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번에도 솔직히 맵이 좀 마음이 아 뭐 맵도 실력이긴 하지만 아 조금 아쉽네 운이 좀 아 조금 안 따라줬다 운이 운이 조금 안 따라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면만 놔줘도 얼마나 좋았어 그렇지 부셔주고 날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맵 하면 이길 수 있어 아 진짜요? 솔직히 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어 어떻게 그러면 창봉님이 원하시는 맵 모든 맵을 창봉님이 원하시는 맵으로 해가지고 3판 2선승? 아 좋죠 좋죠 저는 좋죠 다이님이 이기면 이제 합방 언제든지 오케이 네네 그리고 제가 이기면 다이님이 닉네임 바꾸는 걸로 아 제가 닉네임 바꾸는 걸로 롤 변경인가요?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가자 고까 이겼잖아 내가 자신 있는 맵을 다 보여줄게 한방에 이겨버린다 여포모드 간다 기브트 꺾고 가자 자 두바이에서 일단 1승 바로 챙기고 가자 감히 날 무시해 근본 맵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아 커팅이 좀 끊겼거든 왜 이렇게 본 실력이 안 나올까 부스터 2개 모았으니까 이거 여기서 좀 쫓아 가자고 가자 팍 나왔다 까비 좋아씨 자 가능성 충분히 봤다고 생각해요 아 잠시만 두번째 맵 한번더 고까 간다 자 아까 고까에서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다시 잡습니다 살벌하고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트랙 트랙 제가 여기에 있는 왼쪽 옭 오ği 아.. 아.. 여보 보세요! 네네..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잘 달리는.. 아니 기록 차이가.. 나는.. 봐봐.. 왜 내가 붙자고 했냐면 이게.. 타임어택에..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내 밑에 있었거든? 아니네? 아니 노익이 54초가 나오네? 그거는? 그거 한 두 달 전 기록이에요 아마.. 진짜.. 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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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유튜버 다이 밑에 나야.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까지 설마 유튜버 하창봉님 먹혔습니까? 트위치 하창봉도 먹혔고.. 전부 다 먹혔네.. 트위치 하창봉 너 누군데 나랑 붙자고 그래? 니가 찐같네? 광장 센스있네.. 딱 나보고 바로 노익 골라버리네.. 바로 보여드릴게요..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짭같잖아.. 트위치 하창봉이 찐같은데? 보여줘야지.. 오.. 몸치게 살벌한거 봐봐.. 못쓴다 그러다가.. 높아.. 오.. 야 핑크.. 와 핑크.. 제일 좀 열받게 잘하네.. 트위치 아창봉은 뭐하는거야 아니 내 아이디 달고 그게 텐션쇼트 봐봐 잘 달리네 아 또 쳐봤쥬 아 씨 아 페이스 약간 마렸다 도발하네 한 번 더 제대로 달릴게 뭐? 오천파란 거 맞냐고? 티듣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못참아요 저 진짜 참교육 퀴하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치는데 아예 치즈조차 못하게 내가 벗어나줄게 가자 그렇지 앞에 보내주고 응 너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너 그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확인 쟤는 지금 지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다 쫓아왔죠 거기서 잘 하시네요 부들부들 진짜 모니터 한 대 부수고 싶다 나 진짜 요새 유튜브만 잘 나갔으면 모니터 한 대 바로 부셨어 지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모니터 가만히 놔두는 거지 옛날 2017년 창봉이었으면 모니터 한 대 부셨다 진짜 부시고 바로 내일 새 거 하나 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